잠깐만. 잘 도착했나 해서. 뭐하고 놀았는데? 바이크도 타고. 우리 아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? 그냥 애들 따라했어. 엄마 나 지금 마트거든? 좀 이따 통화해. 니가 무슨 요리를 해? 라면도 잘 못 끓이면서. 엄마, 나 지금 친구랑 있어서. 친구? 친구 누구? 혹시 그때 그 여자 논기? 개 이쁘냐? 어. 통화는 무슨. 나중에. 엄마 나 바빠. 미안. 아이 이 새끼 정말 이거. 아니 여태 생겼다고 날 버려? 아무튼 사래놈의 새끼들은 키워봤자. 어떻게 더 소용이 없어. 아주 헛수고야. 헛수고 정말. 어? 정말 나쁜 놈의 새끼. 엄마.